힘들게 일하고 집에와서 게임 한판 해보려고 와이프 겨울 소통하고 게임 방금 켰는데 딴 데미가 와서 아빠는 매일 게임하느라는 소리를 들으려 억울해하는 유분함과 귀찮게 게임할 시간 없는 정보를 위한 반전 네 안녕하세요 보이지입니다. 영상이 조금 늦어졌네요. 일단 기다리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지난 방송 때 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의견을 좀 주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최대한 자세히 POB 상에서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요. 실제 인게임 상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느라고 영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그 테스트 결과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은 오히려 많이 낮아졌습니다. 제가 원래 하던 세팅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데 이전 세팅에 비해서도 딜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됐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셨지만 그만한 보람은 있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순서대로 한번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시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패시브는 이전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이전에 베이직 세팅 찍으셨던 분은 그대로 놔두셔도 되세요. 혹시 베이직 세팅을 안 보신 분들은 그쪽 베이직 세팅의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래도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이쪽으로 쭉 와서 여기 온유의 힘 해서 여기 만화 점유 감소를 좀 더 챙겨주시는 내용이랑 이쪽에 직관에 도약해서 이쪽 찍어주시는 내용이 있고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거는 무조건 찍어주셔야 되고 이걸 찍어주셔야 딜이 올라갑니다. 여기 만화 점유 찍어주시고 이쪽으로 쭉 오셔가지고 이쪽에 군주얼 열어주고 이거 이거 빠트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거 빠트리시면 재생이 안됩니다. 에너지 보호막 재생이 안되면 우리 빌드는 생존이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찍어주셔야 되고 여기 만화 점유 또 찍어주시면 되고요. 쭉 내려오셔서 여기 스킬 군주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전이랑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냐.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노드입니다. 지금 이번에 업그레이드 세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비전쇄도라는 효과를 얻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쇄도를 얻으시면 주문 피해와 시전 속도가 증폭되고 또 만화 재생도 좀 더 빨라지고요. 여러가지 딜적인 부분이랑 우리가 좀 만화가 부족해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비전쇄도의 효과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맞추는 부분이 전체적인 업그레이드 세팅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시브에서는 이거 딱 3포인트가 추가로 들어가졌어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 지금 레벨이 96이라서 남는 패시브가 발생을 하고요. 그거는 이쪽에 찍어주시면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가 하나에 9%이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 보호막 수치로는 한 100 이상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찍어주시면 좋고 이쪽에 카오스 저항 노드 3개 있습니다. 하나당 카오스 저항 12%이기 때문에 12, 12, 12 해서 36%를 여기서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레벨이 높아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 찍어주시면 되구요. 나는 딜적인 부분을 더 챙겨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찍어주시면 되냐면 요쪽이 있습니다. 요렇게 3개 찍어주시면 되세요. 요렇게 3개 찍어주시는게 제가 전체적인 패시브 다 확인해봤을 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요거 하나당 데미지가 약 2% 정도씩 올라가요. 2% 2% 2% 2% 해서 약 6% 정도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패시브는 속재의 낙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킬을 기준으로 하실 때는 요 부분이 도움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속재의 낙인일 경우에 요렇게 찍어주시면 되구요. 속재의 낙인이 아닌데 딜 상승을 가져가고 싶으시면 요렇게 찍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요렇게 찍으시면 요것도 한 뭐 속재의 낙인 기준으로는 6% 조금 안됩니다. 한 5.9% 뭐 요정도 될거에요. 요렇게 찍어주시면은 딜 상승 가져가실 수 있고 요거 찍어 놓으시면 스킬을 바꿔서 사용하시더라도 그대로 딜 상승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저는 권장해드리는 건 차라리 이렇게 생존을 챙기시는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패시브는 크게 변경된 부분이 없구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주얼 많이 질문하셨던 주얼 관련 설명을 드릴건데 간단한 것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겁니다. 제일 간단한 주얼은 뭐냐면 중형 스킬군 주얼입니다. 자 중형 스킬군 주얼은 이쪽에 보시면 이전이랑 동일합니다. 순관 형상 해서 은총의 만화점을 챙겨주시구요. 이쪽에서 결의의 만화점을 챙겨주시구요. 이쪽에서는 얼음의 순수한 만화점을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오르는 존재감으로 채워줬구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업그레이드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는 요거 자본이 좀 부족하시면 4개나 5개 있는거 일단 쓰셔도 돼요 라고 설명드렸지만 그건 말그대로 써도 되긴 된다의 의미지 당연히 6개짜리에 비해서는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세팅을 하신다고 하시면 요 중형 스킬군 주얼은 무조건 패시브 스킬 6개짜리로 맞춰주시면 되구요. 가능하시면 소형 패시브 스킬이 효과 25% 증가까지 챙겨주시면 이 중형 스킬군 주얼에서는 더이상 손을 안대셔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제가 챙긴 것처럼 힘이나 카오스 정황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요게 부족해서 안되면 그냥 요거 하나 찍어주시면 되세요. 요거 하나 찍어주시면 요거 전체에서 다 챙긴거를 그냥 요거 하나로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효과 25% 증가가 우선이구요. 그기에 이제 힘이나 카오스 정황 같은게 있으면 더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중형 스킬군 주얼을 세팅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패시브 스킬 6개에 추가되어 있는 중형 스킬군 주얼을 구하자. 요겁니다. 왜냐하면 요게 6개짜리가 아니라 4개 5개짜리로 세팅하시고 생각보다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거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꼭 패시브 스킬 6개 추가로 중형 스킬군 주얼 6개를 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요건 아직까지도 효과 25% 증가를 못 챙겼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전에 썼던 제 영상이나 방송에서 다 그대로 보여드린 만큼의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구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이제 요 만화 점유가 좀 여유가 생기시면 이렇게 만화 점유 주얼이 점점 많아지시고 요기가 여유가 생기시면 요거 빼셔도 됩니다. 요거를 뭐 차원으로 존재감 같은 걸로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오라 효과 증가되는 다른 노드를 챙겨주시면 전체적인 성능이 더 올라갑니다. 요거는 제가 만화 점유를 챙기기 위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요건 빼주셔도 되구요. 하지만 요 노드 하나로 만화 점유도 챙기고 민첩도 챙기고 명중시 적 실명 유발 요것도 생존에 도움이 꽤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빼지 않고 그냥 쭉 쓸 계획인데 가끔 이제 요 만화가 너무 남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때는 요거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권장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렇게 빼시는 방법이 있긴 있다. 그렇게 설명드렸구요. 자 중형 스킬군 주얼 다음에 간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일반 주얼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일반 주얼에서 제가 권장해드리는 3개는 요 장대한 파장입니다. 장대한 파장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넣어주시면 되구요. 보시면 요기 써있는 것처럼 장대한 파장은 중복 사용 제한이 세 개입니다. 세 개까지는 효과를 그대로 얻으실 수 있어요. 요거를 막 네 개 다섯 개 넣는다고 효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까지만 요렇게 장대한 파장 넣어주시면 되고 당연히 여기서 타락한 피나 아니면은 점유만화 감소가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이제는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챙겨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요 일반 주얼 3개입니다. 저도 요기에 딜 관련도 넣어보고 뭐 여러가지 다 넣어봤는데 제가 그냥 권장해드리고 싶은 옵션은 그냥 생존 관련 옵션을 챙기시는 게 어떤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로 챙겼냐면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랑 카우스 저항을 챙기는데 요기에 다 활용을 했습니다. 에너지 보호막 카우스 저 위에 화염 스킬 요런거는 유효 아닙니다. 그냥 뭐라고 하죠? 그냥 의미 없는 옵션이니까 저건 전혀 신경쓰지 마시고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랑 카우스 저항이 붙어져 있는 걸로 이렇게 저는 구매해서 쓰고 있구요. 고기에다가 뭐 타락으로 냉기 저항 관통 아니면 원서 저항 관통 요런거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은 타락 옵션으로 어디갔나 요런거 이동 방해 면역 요런것도 타락 옵션으로 도움이 되구요. 그런 것들이 붙어져 있는 일반 주얼 요렇게 3개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뭐 카우스 저항 뭐 에너지 보호막 필요없고 난 딜을 어떻게든 더 올리겠다. 이제 우리나라는 딜 높은 거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딜을 어떻게든 높이겠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유효한 거는 이제 냉기 피해 번개 피해 그리고 치명타 확률 요런게 붙어져 있는 주얼들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보통 많이 쓰시는 치명타 배율 다른 빌드에서 많이 쓰시는 치명타 배율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요 장갑에서 치명타 배율 300%를 고정해주기 때문에 요기서 내가 치명타 배율을 아무리 두줄 세줄 다 챙겨도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명타 배율은 챙기지 마시고 치명타 확률로 원하시면 챙기시면 되구요. 하지만 그 딜 상승 효과가 비용에 비해서는 치명타 확률에 붙어져 있는 주얼의 가격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딜을 높이고 싶으시면 그런걸 챙겨주시면 되고 저 원소 저항 관통은 어디까지 챙겨주시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냉기 저항 관통이 저는 지금 48%로 되어있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복자나 사이러스가 일반 저항을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관통이 50%가 넘는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알기론 의미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까지는 챙겨주시면 좋구요. 당연히 일반 몹을 잡는 데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보스급 잡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만약에 내가 사이러스나 그런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맵핑이나 그런걸 빨리 하신다고 하면 저항 관통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것들 신경써서 세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얼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구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감시자의 눈 우리가 흔히 분광주얼이라고 얘기하는 주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쓰고 있는게 뭐냐면 결의의 영향을 받는 동안 방어도 증가랑 열광상태일 경우에 신성화지대에 있는 적이 받는 피의 증가입니다. 요거는 제가 살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았어요. 가격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지만 5액 아래였습니다. 5액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돈이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구하진 않았지만 지금은 아마 가격이 조금 나갈거구요. 그럴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선택은 결의의 영향을 받는 방어도 옵션을 일단 챙기시고 그 다음에 그냥 유효한 옵션 아무거나 하나 챙겨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유효한 옵션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시면 감시자의 눈 주얼의 옵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 14개의 오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기에 있는 대부분의 옵션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쓰는 것만 먼저 설명드리면 분노는 우리가 안쓰죠. 분노 안쓰고 있구요. 그 다음에 또 뭐있나요. 원소의 순수함도 우리가 안쓰고 있습니다. 쓰는 방법도 있어요. 요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악의도 우리가 안쓰구요. 자부심 안쓰습니다.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쓴다고 보셔도 되요. 맞을겁니다. 그렇기... 아... 증오도 쓰구요. 네.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옵션은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그나마 좀 권장해드리자고 하면 뽑을 수 있는거는 진노의 영향을 받는 동안 물리피해를 추가 번개피해로 요게 그나마 저렴합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딜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물리피해를 가지고 있는 스킬을 쓰는 빌드가 아니면 요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요 속죄의 낙인이 물리 베이스이기 때문에 요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옵션이 그나마 좀 어... 싸게 좀 나오는 편인데 요거 보시면 어... 요거 괜찮네요. 요런거 요정도 가격대면 굉장히 괜찮은겁니다. 요거까진 괜찮아요. 요런 물건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거 있으시면 그냥 사시면 되구요. 요 가격에는 좀 어... 저는 요 가격까지는 아닌거 같아요. 아 요거는 아 옵션이 두개 붙었네요. 어... 총 세개가 다 유효입니다. 어... 그러면은 뭐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만 있을 경우에는 한 뭐... 요정도 가격대면 살만하구요. 요렇게 세개가 붙어져 있으면 뭐... 돈을 투자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어... 투자 안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해도 제가 원하는 정도의 딜은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어... 그렇게 볼 수 있구요. 나머지 옵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열광상태 신성화지대 적이 받는 피해 증가 요게 제가 쓰고 있는거구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것도 매물이 예... 별로 없습니다. 요게 이제 싸게 나와있을 때는 요거 쓰셔도 되구요. 요게 제가 쓰고 있는거랑 똑같은겁니다. 아... 그리고 간혹 요렇게 방어도가 굉장히 수치가 낮아서 좀 아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잠깐 안보이죠? 예... 방어도가 낮아서 어... 그... 뭔가 좀 수치가 아쉬울 때는 요거 신성 오브로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사온 다음에 요 신성 오브로 돌리셔서 저처럼 한 800 이상 이상 정도의 수치를 맞추시면 되요. 꼭 무조건 800 이상 되는거를 살려고 하지 마시고 대신 타락된거는 신성 오브가 안돌아가죠. 타락된거는 뭐 주의해서 사셔야 되구요. 자... 나머지 옵션은 쭉 요런거 있습니다. 뭐... 엑셀로 잠깐만 보여드리면 요런게 있습니다. 뭐... 단련의 영향을 받는 동안 요런거 요거 좋은데 비싸죠. 요건 많이 찾기 때문에 요거는 워낙에 효과가 좋아서 아이고야 매물이 없네. 예... 매물이 없네요. 매물이 있었는데 없어졌네. 요런거는 좋은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뭐... 가격에 비해서는 권장이 드리지 않고 요것도 굉장히 좋아요. 저항관통 요거 하나로 거의 뭐... 모든 관통을 다 마무리할 수 있지만 요거는 비쌉니다. 왜냐면 쓰는 빌드가 워낙에 많아서 요건 비싸기 때문에 어... 뭐 돈이 있으신다면 뭐 쓸 수 있겠지만 가격에 비해서는 권장이 드리지 않구요. 요 나머지 옵션들 뭐 진노 뭐 진노 번개피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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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애들 요런 것들 쭉 검색하신 다음에 아무거나 하나 걸리게 하시고 이렇게 검색하셔서 내가 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맞는 요런 주얼들을 쭉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검색하실 땐 진노의 영향을 받는 요기까지 복사하신 다음에 요기에 붙여넣으면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진노의 영향을 받는 요런 거 요렇게 하면 쭉 나오죠? 요 중에 어... 적당한 옵션 고르시면 됩니다. 요... 요게 그... 천상의 단독가 쓰는 그겁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진노의 어... 요게 천상의 단독가 쓰는 옵션인데 가격이 어...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어... 천상의 단독 빌드 자체가 가격이 비싸게 드는 이유가 요 옵션 한 줄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저 방어돈을 버린다 그래도 요게 한 10액선 해요. 예... 그래서 천상의 단독 빌드는 고가 빌드입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내가 내 주머니에 10액 이상 없다 그러면은 천상의 단독 빌드는 좀 하기 힘드세요. 해봤는데 요 옵션이 없으면 딜이 많이 떨어집니다. 한 25% 이상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거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여기 눈에 보여서 그냥 설명해드렸어요. 요런 옵션 우리 지금 속재의 낙인의 경우에는 요런 옵션이 있는 거 아무거나 사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나는 일단 뭐 방어는 알겠고 그냥 난 딜을 더 챙길래 그럼 요거 옵션 2개 붙어져 있는 거 요런 거 사시면 더 쌉니다. 저 방어 옵션이 더 없으면 더 저렴하긴 해요. 하지만 생존은 조금 떨어지실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면 제가 방어가 지금 물피 감소가 65%인데 요 감시자의 눈을 빼면 47%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47%랑 65%는 생존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 결의의 영향을 받는 동안 방어도 저 옵션이 중요하지만 또 요거를 뺀다고 해서 물피 감소를 90%로 못 맞추는 건 아닙니다. 물약 아무거나 하나 먹어주면 90%가 차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난 물약을 그냥 꾸준히 먹을래. 물약 먹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요 결의의 영향을 받는 동안 방어도 옵션을 안 챙기셔도 되기는 해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딜 로드 딜이든 아니면 유틸이든 요런 거 두 개 붙어져 있는 거 어... 검색해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방어도로 그 뭐죠? 수요가 몰려져 있기 때문에 요걸 빼시면 가격은 많이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감시자의 눈은 요거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어... 생존을 물약으로 챙길 거냐 기본으로 챙길 거냐 그런 것들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 그 옵션을 넣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어... 대형 스킬군 주얼입니다. 이... 지금 설명드리는 대형 스킬군 주얼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짓말 아니고 한... 반나절은 썼어요. 반나절 동안 온갖 옵션을 뭐 한번 뭐... 관련 보여드리면 온갖 옵션을 다 넣어보면서 실제로 POB 상 뿐만 아니라 실제 인게임 상에서도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거랑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한번 테스트를 쭉 해봤는데 어... 결론적으로는 POB 상에 나와 있는 게 실제 인게임 상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기존에 제가 하고 있던 세팅이랑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 약간 달라져요. 근데 하지만 기존에 세팅을 쓰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일단 어... 전제를 깔아놓고요. 왜냐면 원래 제가 하던 세팅을 방송상에서 보여드렸는데 그걸 따라 하셨는데 뭐야 또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안 바꾸셔도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저렴한 방법이 저렴한 방법이 찾아져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 대형 스킬군 주얼의 핵심은 일단은 요겁니다. 어... 복수의 지휘관의 태풍의 기수 요거는 하도 많이 설명을 드려서 이제 뭐 알고 계실 거예요. 요 복수의 지휘관은 당연히 오라 효과를 증가시켜주시는 거라서 요쪽 요쪽 양쪽 다 넣어줬고요. 요 태풍의 기수는 냉각된 척 감전시 라는 옵션이 될 경우에 권능이 충전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권능이 원래 충전이 안 돼요. 근데 요 태풍의 기수 옵션을 하나 챙겨주시면 우리가 권능을 충전할 수 있고요. 권능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요기 나와있는 것처럼 치명타 확률을 하나당 40%씩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요 옵션을 하나 챙기시면 치명타 확률이 120%가 기본적으로 늘어나고요. 거기다가 감전된 척 명중시 냉기 피해 냉각된 척 명중시 번개 피해 요 두 개 다 저희한테 유효한 옵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반지 때문에 냉기 데미지를 받은 적이 감전이 걸립니다. 그렇다보니까 냉각 동결 감전 세 가지가 다 걸려요. 그래서 요 옵션이 굉장히 꿀입니다. 근데 요 탭 복수의 지휘관에 태풍의 기수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시는데 좀 부담은 되실 수 있지만 일단 제일 좋은 건 요게 맞습니다. 제일 좋은 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하지만 요걸 안 쓰신다 그래서 딜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딜이 딜 차이가 1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조금 이따 POB로 보여드리겠지만 아 한번 볼까요 지금 요게 요걸 빼시면 1,2 1,2 아 약 10% 10% 조금 안되네요. 10% 조금 안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 옵션 하나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 밑에 옵션까지 체크해야겠네요. 그럼 대충 한 10% 정도 10% 전후로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요게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없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요 복수의 지휘관에 태풍의 기수가 포함되고 요게 아무거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요런 3개 있는 게 조금이라도 저렴한 게 나오면 요거는 잽싸게 구매하시길 권해드리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거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쪽에는 복수의 지휘관에 저는 벼락직격을 챙겼습니다. 요거는 딜적인 부분보다는 사실상 유틸적인 부분이 더 큽니다. 이제 감전된 적을 밀어낸다라는 요 효과를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어 저 옵션을 챙겼고요. 요기에 다른 옵션 챙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뭐 요런 거 혼란스러운 과시가 요기 들어가도 되고요. 요기 있는 것처럼 광범위 파괴가 요기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문제가 되는 세번째 주얼입니다. 요 주얼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심 끝에 선택했던 주얼이에요. 그래서 이 주얼의 효과는 뭐냐면 요 비전 영웅 아니가 어디갔나 비전 영웅이라는 이 옵션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스급 보스급 몹을 잡을 때도 비전 세도 효과를 넣기 위한 옵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 이 패시브 효과만으로는 적 처치시 비전 세도이기 때문에 보스전에서는 비전 세도를 못 얻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정복자 같은 경우도 보통 잔못비 나오기 전까지는 비전 세도를 못 얻고요. 사이러스는 비전 세도를 얻을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러스 전에서도 비전 세도 효과를 가져가자 라는 의미에서 요 옵션을 넣어줬고요. 요거랑 같이 이제 같이 넣었을 때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되는 게 요 정수의 습격이라고 해서 에너지 보호막을 흡수 아 맨 처음에 썼던 건 요거였습니다. 마석 항체라고 해서 에너지 보호막이 최대일 때 주문 피해 25% 증가를 해주면서 주문 명주 시 적 이동 속도까지 감소시켜주는 굉장히 뭐 여러가지 꿀 옵션이 모여져 있는 그 옵션이라고 생각해서 썼는데 그때 방송에서 지적해 주신 게 정의화염을 쓰면 에너지 보호막이 최대치가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실제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마석 항체 옵션이 적용이 안되고 그럼 마석 항체 대신에 가장 좋은 옵션이 뭐냐면 요겁니다. 정수의 습격 그래서 비전 영웅의 정수의 습격이 있는 이 주어를 매우 고가에 샀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매우 고가에 사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결과는 생각보다 만족스럽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보호막을 흡수하는 동안 피해 증가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에너지 보호막 흡수도 되고요 에너지 보호막 흡수하는 동안 공격 시전 속도도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는 이 옵션은 굉장히 유효한데 이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아마 10액선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걸 썼고 이걸 쓴 상태에서 이 옵션과 이 옵션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든 상황에서 상시 비전 세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스킬을 난사해도 비전 세도가 걸리지 않죠? 근데 잠시 테스트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면 요 내용은 조금 설명이 길 수 있지만 뒤에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실제 요 데미지도 지금 체크를 해볼 겁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비전 세도 아, 요 권능이 걸렸네요. 잠시만요. 권능을 날리고 권능이 없는 상황에서 요 딜을 체크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비전 세도 걸렸죠? 요 상태에서 5개 됐을 때 47만 47만 정도의 어... DPS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정의 화염을 키면 더 올라가겠죠? 어찌됐든 요 비전 세도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요 어... 영감 5개를 얻었을 때 약 47만 정도의 DPS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상태로 인해서 어저... 어저께 예, 어저께 방송에서 쭉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 딜은 별로 부족하지 않고 뭐 일반적인 컨텐츠 진행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방송에서 어... 지적해주신 아니면은 알려주신 것 중 하나가 비전 세도를 이렇게 강조할 거면 스킬잼에 비전 세도를 넣으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상 비전 세도가 가져가는 딜 상승의 효과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요게 다른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스킬잼들을 대체하고도 과연 딜이 올라갈까? 요 부분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PO 비상 돌려봤을 때 올라갑니다. 그 부분을 체크하는 데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 요걸 대체할 때 가장 효율이 좋은 건 뭐냐면 요 각성한 제어된 파괴보조입니다. 요거를 요렇게 비전 세도 20렙 20 퀄리티 요거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1액이 안 돼요. 그리고 요 각성한 5렙 잼은 약 가격이 10액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액짜리를 1액짜리로 1액이 안 되지만 1액짜리라고 했을 때 1액으로 대체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요 옵션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요 부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왜냐면 이제는 요 옵션이 없어도 그냥 스킬을 쓰면 비전 세도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옵션이 이 고가의 대형 스킬군 주얼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요거를 한번 빼볼게요. 요걸 은신처에서 빼면 또 오라를 다시 다 켜야 되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잠깐 나와서 마을에서 요렇게 빼주시면 오라는 바뀌지 않습니다. 쭉 다 빼봅시다. 빼고 나서 딜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대신 요 비싼 두 개의 주얼 대신 넣을 주얼은 뭐냐면 요겁니다. 굉장히 저렴한 주얼이에요. 요거는 가격이 1액이 안 될 겁니다. 뭐 비싸야 2액 진짜 보통 1액 정도면 무조건 구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오고 흔한 주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는 광범위 파괴가 들어가 있고요. 요쪽엔 복수의 지휘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대로 넣을 거예요. 아까랑 딜이 어떻게 차이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이 찍어주고요. 주얼도 똑같이 넣어주고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가 47만 이었었네요. 자 이제는 DPS가 비전세도가 걸렸을 때 여기 얼마가 나오는지 보시면 되세요. 아 잠깐만 요기는 잡을 필요가 없죠. 안 잡아도 비전세도가 걸리기 때문에 잡으면서 테스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안 잡고도 비전세도가 얼마까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DPS 22만 이죠. 아까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요 비전세도가 걸린 이후에 보시면 51만 까지 나옵니다. 조금 어이가 없지 않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이가 없었는데 자 영감을 다섯 개까지는 채워야 되죠. 다섯 개 채우고 보시면 아 이거 왜 빨리 없어지니 자 50만이 넘습니다. 아까는 47만 이었었죠. 그러니까 요게 요 비싼 주얼이 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돈값을 못합니다. 지금 세팅해서 요걸 쓰실 요 세 세 개를 쓰실 이유가 많지 않아요. 근데 요거를 쓰시면 당연히 에너지 보호막 흡수도 약간 되고 어 흡수하는 동안 피해 증가가 아까에서는 적용이 안됐습니다. 왜냐면 에너지 보호막이 줄어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의 딜 상승을 따지면 요게 딜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차이가 정말 미묘해요. 피해 피오비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세팅하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적으로 15액에서 20액 정도 추가가 되지만 실제로 딜 상승은 5%도 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테스트했던 걸로는 아마 한 2에서 3%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정리하면 이전에 소개시켰던 육링크에서 요 잼이 하나 바뀐 겁니다. 제어된 파괴 보조를 빼주시고요. 비전세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대형 스킬군 주얼은 그냥 복수의 지휘관 있는 거 3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심플하죠. 결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앞에 과정을 안 보여드리면 왜 이렇게 또 제가 그 뭐죠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지 이해를 못하실까봐 앞에 내용을 길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맨 처음에 베이직 세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복수의 지휘관 3개 있는 거 그냥 대형 스킬군 주얼 넣어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 중에서 옵션을 요거 챙겨주시면 더 좋고요. 요게 없으면 그냥 요런 거 벼락직격 아니면 요런 거 광범위 파괴 요거 정말 쌉니다. 요건 가격이 정말 싸요. 요걸로 해서 3개 그냥 다 똑같은 거 넣어주셔도 딜이 크게 떨어지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스킬군 주얼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온 게 최고의 성능이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요런 주얼들은 이미 베이직 세팅에서 어떤 주얼인지 다 설명해 드렸고 요거 희망의 실탈에도 간혹 이제 질문해 주시는데 우리는 모든 원소 저항이 최대치 지금 이게 10에서 20인데 마이너스 2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격이 제일 싼 거 사시면 되고 가능하면 타락 옵션 하나 정도 붙어져 있는 거 사셔도 전혀 비싸지 않아요. 권장이 드리는 거는 냉기 저항 관통 원소 저항 관통 아니면 요런 이동 저항 이동 방해 면역 아니면 힘줄 절단 면역 요런 거 괜찮습니다. 고런 타락 붙어져 있는 거 요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요렇게 되면은 간단하게 패시브랑 주얼 관련 내용 싹 다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판테온입니다. 자 판테온도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피드백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의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상 좀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제가 실수했던 부분 중 하나는 뭐냐면 요 가루칸입니다. 요 가루칸에 야만적인 타격을 받은 경우라는 저 옵션이 생명력에만 적용이 되고 에너지 보호막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야만적인 타격이라는 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약 15% 정도의 타격을 받았을 경우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에너지 보호막에만 적용이 되고 에너지 아 생명력에만 적용이 되고 에너지 보호막이 깎였을 때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루칸을 이전에 권해드렸었는데 가루칸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요 샤카리나 아니면은 요거 랄라케시나 요 투코 투코아마 요런 것들이 낫습니다. 저는 샤카리를 쓰고 있고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카오스 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요 샤카리를 쓰시는 게 그나마 좀 낫고 중독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솔라리스 이거 제가 사실상 솔라리스를 많이 권해드리는데 얼마나 사용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라리스의 저 4개 옵션을 다 개방하고 쓰시면 생각보다 생존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요거는 솔라리스를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꼭 저 옵션 4개를 다 개방하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생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솔라리스랑 이렇게 샤카리 판테온을 이렇게 두 개 권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 요 밴딧은 다 잡으시면 됩니다. 요건 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뭐 별 특이사항 없어요. 그냥 다 잡으시면 되고요. 요기까지 설명드리면 아마 요 빌드에 대한 설명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속제 낙인을 베이스로 한 요 어 14오라 지금은 15오라죠. 요 빌드에 관한 설명은 요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이전에 영상 순서로 잠깐 보자면 요 내용까지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어 이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피드백 정도 요거니까 FAQ에 추가되는 내용 정도 빼고는 더 진행을 안 할 겁니다. 이번주부터는 이제 좀 새로운 빌드 지금 이 오라 빌드 자체가 가격이 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따라하기 힘드셔서 좀 저렴한 한 10액선에서 엔드게임을 볼 수 있는 좀 저렴한 빌드를 한번 좀 찾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후보군은 몇개 있는데 그 중에 선택을 해서 이번주 내로 이제 시작을 할 거니까 요 오라 빌드는 오늘 설명드린 요걸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번개나 천상의 단도 세팅에 관한 요 세팅 관련 영상만 간단하게 짧게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요 오라 빌드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댓글로 다 달아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진행하는 월수 금토 저녁 7시에 진행하는 방송에 오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주 수요일날 빌드 수술데이라고 해서 오라 빌드나 아니면 이전에 썼던 부패골렘 빌드나 아니면 기타 제가 아는 빌드들 제가 모르는 빌드들은 어떻게 수술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오셔서 접수를 해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POB를 보거나 여러가지 내용들을 좀 원인의 문제점들을 찾아서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수요일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오시면 그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오라 빌드 관련 긴 내용을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식구 편안 POE 채널 POE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